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금년도 2019년 7월 14일이네 7월 14일날 하반기꺼 문제 1번 왔더니 역시 뭐이 문제은행은 아니지 정확히 표현하면 CBT죠 CBT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그 공업통계도 중간중간 그냥 문제를 섞어버렸어요 완전히 전부 한 번에 썩었다 문제 1번 보니까 역시 안전거리 안전거리 중에서 그 단축 안전거리 단축에 대한 거죠 방어상 유한 담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문학과 주특기 중에 문학주만 돼요 그때 뭐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서 첨자가 뭐냐 첨자만 물었어요 여기서는 이거잖아요 스몰 A 스몰 H 라지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몰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T 여기서 뭐예요 스몰 D는 뭐예요 제조수 등으로부터 방어상 유한 담까지의 거리 2번이네요 스몰 A는 제조수 등의 외벽 높이 라지 H는 학교 등 보호 대상의 높이 이게 방어상 유한 담의 높이 H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결정탄은 얘의 높이 얘가 높으면 얘도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라지 H가 낮을 경우는 라지 H가 높을 경우는 못 잡아서 공식이 만들어져 있지 2번 트리 엣질 알루미늄의 114kg 열을 방출한다 트리 엣질 알루미늄 연소 반응식이 이거의 연소 반응식 플러스 O2인데 이렇게 해서 연소반 CO2 H2O 쭉 나오고 그죠? 다 줬네 에이 다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나는 안 줬 줄 알았어요 다음 반응식을 줬어요 21호 2까지 다 줬어요 이게 21호 2까지 12CO2 일단은 CO2하고 H2O가 나올 거 아니에요 H2O는 계속하면 12 H2O는 15 그 다음이 뭐예요? 얘가 산화하니까 AL2O3가 나와야겠네요 산화 알루미늄이 나와야 되잖아요 얘들 C 태우면 CO2 H 태우면 H2O2 AL도 태우니까 AL2O3 얘가 나와야 돼 AL2O3가 되다 보니까 AL2니까 이게 AL 두 개 만들어서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개수가 플러스 1472 그럼 뭐예요? 이게 요거만 114라는 거 알죠? 아니 계산하면 되고 그럼 2 곱하기 114일 때 1470 그럼 114만일 때는 얼마? 절반이네 절반 넘어갈래요? 다 준 거예요 3번은 뭐예요? 물 2g이 2g 2g 2g이 20도 C에서 100도 수증기니까 단계 두 개네 현열 현열 20도에서 얼마까지 100도 올라갈 때까지 현열 온도 올리는 거 현열 Q는 MC DELTA T 그럼 바로 하면 2g 비열은 1 100에서 20도에서 100이니까 80도 올렸네 이거고 잠열은 MR이니까 2g 곱하기 539인가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네 이게 1238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 2g이 수증기가 된다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 부피가 물 2g은 액체자네 이게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몇 미리리터로 될까 계산을 해도 좋은데 계산이 안되면 물이 기화되면 일반적으로 약 1700배 부피 팽창한다고 하네 1700배 팽창한다는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1700 3400에요 그래서 답은 3400에요 계산하지 말고 골라도 충분해요 1700배 팽창한다는 거 알잖아 계산하려면 하지 뭐 PV는 N분에 W RT에서 1기압 1기압이죠 1기압 1기압 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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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응? V를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V 응? V를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1기압 V 는 M 물이니까 18이네 응? 근데 2g이라며 W는 2 g g g g g이라고 이 g g을 넣어가지고 이 V는 그럼 뭐 나오겠어요? 리터라고 리터 0.082 곱하기 273 더하기 100도네 응? 100도 수증기니까 이렇게 하면 V가 얼마 나와요? V가 3.4 V가 3.4가 나오는데 이 단위가 뭐예요? 리터라고 리터 왜? g과 리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인데 그럼 미리리터니까 3400 미리리터 이렇게 하면 안 저렇게 하면 4번은 뭐예요? 자탐 설치 기준이네요 경계구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 2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고예요 한 변 길이는 50m 이내 다만 광전식 분량은 제품 자체가 100m 성능으로 나와있어요 100m예요 2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5번 과산화, 나트륨 N8O2는 물, 이, 가, 산, 알코올 이게 반응식이에요 그죠? O2 나와요 물을 만나든 CO2를 만나든 이산화탄소를 만나든 가열 분해되든 산이나 알코올 HCL 이런 산이나 알코올 만나면 H2O2 반응식 꼭 암기해야 되지 과산화, 나트륨에 주수수와 물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산소 발생하고 발열 반응이지 별도 흡열 반응을 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다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반응하고 물과 반응해서 산소와 열을 발생한다 4번이 답이네 6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 움직이는 거 날라다니는 거 항공기, 철도, 선박 항해 중 선박이에요 정확히 해야 그러면 정박된 선박은 적용 받아야 되고 항해 중 선박 그거 어떻게 규제가 안 되잖아요 항공기, 철도, 선박 4번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 코드는 엄연히 지금 살아있고 적용되는 거고 다만 우리 시험범위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다니까 그거 IMD 코드 자체가 제외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거고 7번 이게 공역경영이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막 흩어져 들어와요 이제는 검사 검사 종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국공채출 암기하는 거지 뭐 수입 구입 수입 구입 공정 최종 출하의 출장은 아니죠 출장은 뭐 뭐 그게 무슨 공정이야 수익 오염 íd 수도 많이 구멍 べ